안녕하세요. 저는 YJ링크 신사업팀의 김지영 코디네이터라고 하고요.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일단은 레이저 마킹기 설비입니다. 노 장비일 경우에는 기존의 레이저 마킹기보다는 컴팩트해졌습니다. 지금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가로 사이즈가 450 정도밖에 안되고요. 실제 이게 장점은 330x250 사이즈의 PCB를 한 번에 이동 없이 와이드 타입으로 마킹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파이버 레이저를 탑재해서 그 PCB 외에도 금속에도 다 마킹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인버터 기능을 탑재해서 내부에서 인버팅이 되면서 양면 마킹이 가능하게끔 구성된 장비입니다. 가까이서 한번 보십시오. 지금 PCB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이동 없이 지금 이 레이저 헤드를 통해서 다 전체 330x250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마킹을 할 수 있고 방금 이렇게 뒤집듯이 인버팅 기능을 통해서 양면으로 인쇄가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존 레이저 마킹 대비해서 컴팩트해진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저희 미니 레이저 마킹 머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